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누르신 분 누르세요. 평생 무료입니다. 네, 저와 함께 웃음성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미치도록 웃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미치도록 웃어보세요. 웃는 인생, 즐거운 인생, 미치도록 웃어보세요. 헤이, 얼씨구 절씨구, 하하하, 하하하, 지화자 좋구나, 호호호, 호호호, 웃는 인생, 즐거운 인생, 아니 웃지는 못하리라, 하하하, 하하하, 호호호, 호호호, 우리 배에다가 힘주고 온몸으로 도리도리하면서 박장대서 시작! 웃어 lesофού회 감사합니다. 웃음성 pul 보수이 두꺼ρεί고 웃음성 웃음성 control 웃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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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진짜 놀라운 사람 아하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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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라고 해요 호르몬 분비가 덜 잘 안되면 모든 병이 다운되잖아요 당뇨도 오고 혈압도 오고 심혈관기 질환까지 그만큼 오세요 우리가 지금 우승치료 운동하는 이유가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포를 춤을 추게 해주기 위해서 백현수 세포를 춤을 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을 잘 하세요 자 이제 다가볼게요 건강해지려고요 행복해집니다 오늘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유연하셨죠? 네 잘봤다 웃고 사실 가자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한번 누르면 평생 무료입니다